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철입니다. 제5회를 맞이하는 애트리 오픈소스 테크데이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8개 출연연구소가 함께하면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주 훌륭한 행사가 깊은 철학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시작은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철학과 커뮤니티였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발휘할 정도로 매우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컴퓨팅 OS의 대표인 리눅스는 오픈소스 STV 솔루션인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로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 나사에서 화성으로 발사한 탐사 로버에 탑재한 OS도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사례는 매우 뜻깊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처음에 순수한 뜻과 병행하여 세계적으로 각 플레이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이 탄생하는 것을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각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체력을 강화하고 오픈소스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진검다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러한 우리의 오픈소스 역량을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나아가 주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매우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 믿으며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며 우리의 오픈소스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께서 오픈소스 에너지를 뜨겁게 교류하는 경험을 오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